날부터 천리마 마트를 출근해. 천리마 마트는 사표 쓰고 나가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. 정복동 이사가 누구야? 복수와 집념의 아이콘. 딱지를 하나 심어놓을까요?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. 사원이 더 필요해. 계약직 채용도 아니고 정직원 채용을 어중이떠중이들을 왜 채용하시는 겁니까?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무슨 꿍꿍이야? 빅동을 쏴서 대마그룹을 폭삭 망하게 하는 거. 투기네 꿍꿍이야.